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원어스 서호, 레이븐, 건희의 최애의 플레이리스트!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네, 저는 원어스에서 장밋빛 비주얼과 그리고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그리고 메인 래퍼도 맡고 있죠. 레이븐입니다. 저는 원어스에서 멋과 분위기를 맡고 있는 서호입니다. 서호형이 멋이라면 저는 맛과 또 메인보컬 맡고 있는 원어스 건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이렇게 저까지 출체 끝! 저희가 오늘 플루에 왔습니다! 플루! 지난주에 이돌아, 환웅이가, 시온이가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먼저 다녀갔잖아요. 좋습니다. 셋이 라디오 디제이 유닛 이름을 정했다고 하는데, 저희 셋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레호건이라고? 아, 위드 레호건! 위드 레호건! 레호건 어떤가?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되게 좋은데. 저는 레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심플하게 레호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호건! 레호건! 네,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레호건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저희도 오늘 저희 세 사람의 최애 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플루에 남길 건데요. 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만들기로 바로 가느냐? 아니죠. 네, 지난 시간에 이도, 환웅, 시온 세 사람이 이제 두 개의 미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케미 확인도 하고 콘서트 스포일러까지 아주 잘했다고 하는데, 오! 오늘 저희도 미션 두 개를 해내야 플레이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장! 예아! 첫 번째! 빼뱀! 저희 셋의 케미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빼뱀! 네, 9일! 바로 오늘이죠. 6시에 발매되는 여섯 번째 미니앨범, 블러드문을 스포일러 하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오! 자신 있죠? 저요? 전 이미 엄청난 스포일러를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네, 두려울 게 없어요. 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레오건의 케미 온!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레이븐 소 건이가 워너스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하나, 둘, 셋! 지구! 네? 왜요? 우리 둘은 완벽했는데 형은 엇박이었어요. 저 원래 항상 춤출 때도 좀 늦잖아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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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이렇게 한 거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어스 노래에서 가해과 가장 어울리는 곡은 뭘까요? 쓰리! 투! 원! Lip song' 해엄쳐! 해엄! 하면 또 몽글몽글해지고 괜히 감성에 젖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저희 워너스 노래 중에 눈빛날이 또 달림들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성에 젖어들고 괜히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워너스의 매력 포인트 하나씩 말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매력 포인트? 매력 포인트요 매력 포인트는 아무래도 워너스에는 서우가 있지 않나 또 하나의 매력이죠 정말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자랑을 해본다면 저희가 또 최근에 콘서트를 했잖아요 정말 크게 느낀 건 우리 라이브 진짜 잘한다 이건 진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혹시 각자 최애 계절이 있어요? 저는 겨울 겨울 왜요? 진짜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더운 걸 여름을 너무 안 좋아해요 덥고 막 땀 흘리고 땀 흘리는 걸 너무 싫어해서 겨울에는 땀 흘릴 일이 그래도 여름에 비해서 한참 적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서우는요? 저는 가을 가을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반팔에 패딩 입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 네 겨울에는 패딩만 입기 좀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을에는 반팔을 입고도 약간 패딩을 입으니까 되게 좋다 그래서 가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레이븐이 형은요? 어 저는 그냥 그 가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가을 가을 네 가을이 되면은 뭔가 분위기 노을빛이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저희 원어스 레호건 세 사람의 케미를 봤는데 잘 통한 거 같아요 전 저도요 반이나 봤으니까 반이나 통한 거면 진짜 엄청난 확률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9일 6시에 공개될 블러드문 스포일러 하기 와우 네 저 오늘 6시죠 그렇죠 오늘 6시 새 앨범 나옵니다 타이틀곡은 워라미 네 아 그렇죠 무려 트랙리스트가 나오기 전에 서영이 실수로 라이브 버튼에서 제목을 얘기했던 그 워라미입니다 딱 궁금할 만한 선으로 저희가 뭐 한두 개씩만 스포일러를 살짝 해드릴까요? 사실 저는 이 스포일러를 지금쯤 하면 딱 괜찮을 겁니다 오늘 오늘 하면 딱 얼마나 파격적이길래 진짜 파격적이에요 네 어떤 건데요 저희 인트로 창 그리고 하자로 창 그리고 윈도우 예스 그 노래 가사에 워라미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인트로 창에 워라미인의 느낌을 몇 방울 넣어놨다 그치 그치 네이븐 형 이번 앨범 블러드문을 스포화할 때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이번 앨범 블러드문을 다섯 글자로 스포해보자면 네 감히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감히? 최 고 의 명반 오 최고의 명반 오 예언입니다 예언 네 저는 정말 이번 앨범 퀄리티가 멤버들도 정말 많이 참여를 했고 맞아요 정말 퀄리티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은 특히 저는 다섯 글자로 줄여보자면 네 네 영혼 쉐이크 아 진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타이틀곡 작업 녹음부터 퍼포먼스 작업까지부터 이제 스타일링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진짜 오죽했으면 PPT도 만들었어요 저희는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디어도 정말 많이 냈고 맞아요 또 수록곡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진짜 영혼을 갈아 넣었던 앨범이 아닐까 네 이렇게 불러두면 스포일러까지 해봤는데 네 오늘 6시에 공개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스포 일단 끝내주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오 성공 오 성공 성공 예 그러면 최애 플레이리스트 저희가 골라온 최애곡으로 이제 레 호 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건데요 네 어떤 카드를 각자 가지고 있는지 레이븐 형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스틴 비버의 고스트 오 이 곡을 제가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을 그린 노래예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경험으로 이제 저희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이고 이 곡을 들으면서 그런 뭔가 더 이상 누군가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이 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오 뮤직비디오를 보면 좀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럼 이건 약간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네 좀 약간 후반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너무 좋아요 몇 번이 좋을까요 몇 번 정도가 좋을까요 7번이나 6번? 6,7번? 6번? 저는 7번 좋은 것 같아요 네 7번 좋은 것 같습니다 7번 7번쯤에 그러면 7번에 일단 넣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도 하나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고른 곡은요 디오 선배님의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입니다 I'm gonna love you 네 몇 번으로 넣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4,5번쯤이 낫지 않을까 아 4번 4번? 또 건이가 원어스에서 4번째잖아요 4번째잖아요 4번 갑시다 동의해드리겠습니다 동의해드리겠습니다 아 4번 좋아요 4번 짠 성우는 어떤 곡을 선정했는지 자이언트 선배님의 Click Me Click Me 선정 이유는 제가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요 그 되게 약간 좀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준? 음 저 약간 랩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약간 이렇게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좀 낭만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노래랄까 음 8,9번? 아 8번 갑시다 8번? 좋습니다 8번 오케이 좋아요 8번? 저는 이 곡은 최근에 찾게 된 곡인데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계속 이 곡만 들었어요 최근에는 코디프라이의 I Hear Symphony라는 곡이에요 음 근데 이 곡은 굉장히 이제 판타지스러운 곡인데 오 되게 듣는 동안 정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판타지 그런 장르 속에 들어간 듯한 기분을 주는 노래예요 아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어떠한 잡념도 안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심취하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곡이어서 이 곡은 정말 약간 콘서트로 따지면 오프닝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바로 1번 갑시다 바로 1번 갑시다 바로 1번 갑시다 설명만 딱 들었을 땐 1번이 진짜 거의 인트로예요 인트로입니다 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곡은요 코린 베일리데 님의 Put Your Leg Goes On 음 어 저는 이 노래를 기분이 좋아지고 싶을 때 찾아 들어요 아 이 노래 들으면 진짜 그냥 먼지 많은 지하 건물 안에 있어도 뭔가 바람불고 밖에 레몬나무 있고 창가 막 새 날아드는 그런 백설공주가 살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장소에 저를 데려다줄 수 있는 그런 기분을 주는 곡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 노래 3번 가겠습니다 3번 또 그러면 서호 형이 하나 마크툽 선배님의 찰나가 영원히 될 때 음 예 이 곡이 약간 되게 좀 뭔가 기분도 되게 뭔가 좀 홀리홀리해지는 아 홀리홀리해 약간 뭉클해지는 뭉클해지는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곡이다 그런 노래여가지고 네 한 6번 정도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순서로 저희 레호건의 플레이리스트 플로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원어스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블러드문 앨범을 들고서 원어스 전원 완전체로 플로에 옵니다 우야우 와우 네 어떤 이야기를 담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작업기를 아주 탈탈탈 털어드릴 거니까 탈탈탈탈탈탈 최애 플레이리스트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원어스 건이 레이븐 서호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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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